이번 과목은 텐스플로우.js 과목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이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인데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툴, 구글에서 만든 툴이에요. 이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AI를 학습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주제입니다. 텐스플로우는 우리가 별도의 과목도 따로 있습니다만 텐스플로우.js와 텐스플로우 파이썬 과목도 있습니다. 파이썬 과목과 비교해서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중등 4년차 과목 고급 과목이에요. 그래서 중급 과정,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면 좋긴 합니다만 필수적이긴 않습니다. 왜냐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인공지능 과목들, 왼쪽에 있는 인공지능 과목들 있죠. 스탠포드대학의 CNN 이 과목 정도는 듣고 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